라멘아 내가 지금부터 딱 공연하면 나오는데 나훈아가 나온다고 생각해 알았지? 이거 이덕화 원래 연예인 나올 때는 다크니 세자가 있잖아 코미디아 탤런트 영화 앞에 이덕화가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인기가수 자 남진씨는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일하면 난리 나잖아 오빠 오빠하고 나도 좀 그렇게 해줘 알았지? 오빠라고 불러 시작 미쳤네 미쳤어 내가 어떻게 네 오빠냐 얼굴을 봐봐라 이거 고장나도 한참 됐겠다 잘못했어 너는 언니라고 해야 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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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미 뽕 야 깡통 줘봐 내가 약속했지? 내가 사실은 이 공연을 지금 해서는 안 돼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래도 한번 낮에 오신 분을 위해서 원래 이 공연은 밤에 하거든 낮에 오신 분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늘의 한국어고 그 다음에 민요 장가락 그 다음에 부강가락 딱 치고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지금부터 1부 공연 2부 공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오늘의 요신 여러분들 인생살이 고달퍼요 살다 보며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많답니다 서로서로 이해하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웃는 꿈만 활짝활짝 피신하고 여기 있는 강세리가 진심으로 부처님 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관생 할렐루야 보살 박수 안치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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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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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